. 뭐 할라고? 무당 할라고? 어. 무당 할라고? 어? 그라워? 어? 아니 어디 가니까 무당하라 그래? 어? 가니까 무당하라 하지. 어? 마스크 한번 내려봐. 지금 나는 오늘 언니 처음 봤잖아. 그치? 지금 딱 들어왔는데 지금 무당 할라고 왔나? 나는 진짜로 그 뭐 받은 거 없어요. 받은 것도 없고 짜고 하는 것도 없는데 지금 몇 군데서 뭐 많이 들었겠지 뭐. 어? 그래 무당 할라고? 어? 근데 언니야가 있잖아. 이게 사주가 해먹고 살 게 없는 거는 맞아. 뭐든지 다 잘하는 거 맞고 발밑을 맞고 살아야 되는 것도 맞고. 근데 지금 있잖아. 나 언니야가 이거를 갈라고 본인이 마음이 밤을 먹고 정했으면 이 길 가면 돼요. 이 길 가면 돼. 내가 봤을 때는 언니야가 아마 들은 말이 많아서. 아마 지금 뭐 이거 가도 뭐 무난해. 다 돼가 있어. 다 돼가 있는데. 본인이 뭐 때문에 안 가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. 의심이 많아서 안 가겠지. 그쵸. 어? 어? 의심 때문에 안 가는 거잖아. 지금. 근데 지금 아마 뭐 반무당 다 됐는데 뭐. 반무당 다 됐고 뭐 들을 만큼 다 들었고. 어? 여기 그 내림도 좀 해 봤는가? 구경을 많이 했는가? 구경을 많이 했지? 구경을 많이 했지? 한번 구경만 해서 아마 반신 다 돼 있어. 내가 볼 때. 반신이야. 아마 반신이 아마 다 돼가 있는데. 안 불린다 뿐이지. 아? 못 불려요? 아? 못 불려요? 아니요. 불려요. 아니요. 불려요. 서당계 3년이면 붕어를 얹는다는데. 지금까지 하면 뭐. 눈으로 밟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많다고 봐야 돼. 지금 뭐 신당만 없다 뭐. 신당이 없죠? 신당은. 신당은 없을 거 아니야. 똑바로 얘기해 봐. 신당 있어요? 뭐 못 신었어? 네. 음. 아아.